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아멘 묵상의 힘, 묵상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복음 강단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후회로 끝나는 가룬유다의 인생이 아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영주역 원자탄과 같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또 많이 드리는 게 습관이 곧 영성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 평상시 성경을 읽는 습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나의 또 영적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제가 먼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우리 송도님들이 읽어야 한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죠. 이건 우리가 한주에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닌 강단 말씀과 성경을 통해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자의 생각이 해체가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결합이 됩니다. 뭐가 탄생합니까? 나의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창의력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체가 되면서 나의 생각과 결합이 됩니다. 그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주무시기 직전에 성경을 읽고 주무시는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성이 되는구나.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성경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더 어렵고요. 신약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두효과라 또 최신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효과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행사장에 가서 한 30, 40명을 만나는데 다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누가 많이 기억나냐? 초반에 만났던 3, 4명이 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두효과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잘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때도 있죠. 그럼 최신효과가 무엇입니까? 반대죠. 가장 마지막에 최신해 본 게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그럼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우리가 잘 챙길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되고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은 또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서적도 읽으시고요. 자기가 사업하시는 분야 아니면 자기 분야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다한 지식이 많이 쌓여요. 그런데 이 잡다한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연결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그러면 나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과 창의력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걷기도 좋고요. 산책도 좋고요. 등산도 너무 좋습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혹시 큰 일을 당하셨습니까? 집안에 큰 일이 났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차라리 새로운 생각과 안 풀려요. 그럴 때는요. 점심 먹고 그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산책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4시 무시로 계속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운동하는 중에 또는 이후에 샤워하는 도중에 또는 산책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경우를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운동해야죠. 성경 봐야죠.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운동 잘 안 나아가집니다. 나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나아가지는 걸 어떡해요? 그럼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화만 신자. 이 생각이 우리를 운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저도 많이 조경을 하고 있어요. 옷만 갈아입자. 지금 나갈 수 있는 운동복으로만 갈아입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니면 말씀을 귀에 꼽고 다니면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강조드리냐. 오늘 주제처럼 묵상이죠. 또는 기도죠. 묵상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항상 어디로 결론이 지어지죠? 감사해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게 또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묵상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예원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운데 참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묵상도요. 시작하려면 또 잘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 한 장만 부르자.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럼 우리는 생각만 딱 바꾸면 돼요. 집안일하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시간에 찬송가 한 장만 내가 부르자.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가 얼마든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만 듣자. 그러면 신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요. 막 유튜브 실고 보다가, 뉴스 실고 보다가 바로 엎드려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증거하시는 스타트만 202회 주역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안식의 힘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다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이죠.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뭐 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요. 뭐 했죠? 만족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참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해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무너지고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요. 나를 계속 정죄한다니까요. 반면에 너무 나를 풀어줘서도 안 돼요. 괜찮아. 다 끝났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회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문제가 옵니다. 질병 문제 또는 경제 문제 좌천대구 지방 발령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십니까? 막연히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럼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 이건 감당이 안 될 시험 같은데 왜 이런 문제 주셨지? 그런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왜 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또 은혜가 됩니까?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쓰는 말 중에 포텐이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잠재력이 터져나온다. 이 사람에게 숨겨진 뭔가가 발견돼서 터져나온다. 그런 거죠. 그런데 포텐 안 터지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터질 하나님의 잠재력이 아직 내재되어 있구나. 우리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요.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사천망대 운동이에요. 우리는 칼빈 신학의 이 기초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칼빈 신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천망대 운동이죠. 사천망대 운동이 무엇입니까? 개인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또는 지교회당 예배를 통해서 각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목사만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요. 만인 제사장.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사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말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연구를 해야죠. 성경도 보고요. 강단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요. 이게 내게 되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가 씹어서 줘야 되는 게 말씀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냥 동영상 봐라. 이건 말씀 사역 아니에요. 내가 나의 것을 씹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죠? 제가 서론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혼 내가 현장에서 말씀 중간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운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산책을 하면서도 그 영혼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24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천명대의 운동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24하면요. 운동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샤워하다가도 말씀 주시고요. 다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 작은 사역이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형장을 움직이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의 힘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고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제 마지막 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안식까지 포함해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주제가 묵상이죠.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게 묵상이죠. 우리는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다 남이에요. 다 우리 자식 아니면 내일 회사 출근 당장 내 앞에 사업에 모든 문제 이런 게 우리 다 시선이죠. 그런데 묵상은 나를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다위스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셀라라는 표현을 보셨죠. 가로치고 셀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시의 음악의 쉼표예요. 그런 의미가 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잘 보시면요. 셀라 이전의 다윗과 셀라 이후의 다윗이 있습니다. 셀라 이전에는 어떤 시편이 맞냐면요. 원수들을 짓니겨 주옵소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 다윗의 지금 고통과 아픔이 많이 드러나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셀라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잠잠히 요하만 바람이요.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요하 바뀐 게 없다니까요. 상황은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과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는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16세 어린 나이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받아들일 수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주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길 원한 아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요. 약혼만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요. 100% 가늠한 여자예요. 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법이 적용됩니다.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혼남 요셉에게 가서 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내가 천사를 만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천사를 받고 뭐하고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믿었던 여잔데 뭐하고 꿈에서 뭐 천사를 받냐마니 이러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이 뭐할 때? 묵상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지금 자기는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배신당했구나 근데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가 무엇입니까? 묵상할 때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묵상의 힘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아서 안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는 너무 잘나갔어 너무 바빴어 근데 문제와 사건을 인해서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잠원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는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덜이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무너진대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아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가신대요. 막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예수님 만져요.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껴요. 누굽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사이에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 딸이 또 구원 받지 않습니까? 잠깐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맙시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다 절망하고 비웃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소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악화될지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습니다. 모두 절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했어요. 희망을 잃었습니다. 부활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시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묵상을 통해서 절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희망과 소망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권세에 이기신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영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